암 예방의 12개조 식생활을 재검토하여 암의 위험을 억제하자 오치아이 유미국립암연구센터 동병원 영양관리실장 1암 요인의 60%를 차지하는 흡연과 식사 2. 발암물질이란 3. 암을 예방하기 암 요인의 60%를 차지하는 흡연과 식사 흡연도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만 식사도 암에 걸릴 큰 요인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실로 60%를 차지합니다. 다음 자료는 암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암에 걸린 추적 요인이지만 생활습관의 개선에 많은 암이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특히 식사는 매일 것이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됐다 추적 요인 하버드 대학암 예방센터 발표 불행히도 이것만 지키면 절대 암이 되지 않는다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흡연, 식생활,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암의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당연합니다만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식생활입니다. 음식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식사 입으로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발암물질을 포함한 식품을 섭취 계속하는 경우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 진화선은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채소류에 들어있는 식이 섬유는 대장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발암물질의 농도를 희석 때문에 대장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에 포함된 발암물질을 전혀 입에 안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하도록 유의하여 각각의 작용을 상쇄하거나 조장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입니다. 또한 과부족 없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보내는 것은 많은 생활습관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의 대표적인 하나이지만 당뇨병 됨으로써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란 발암물질은 크게 유전독성 발암물질과 비유전독성 물질의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전자의 유전자를 직접 배칠 위험이 높습니다. 어육류의 시든에 포함된 성분이나 감자 등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물질 등이 최근 유전독성 발암물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암 가능성이 높은 식품 가지고 지나서 주의할 것 알코올 1일 2호 비상 음주 40% 3호 비상 음주 60% 정도의 위험이 올라간다. 젓갈 등 소금의 섭취 지나서는 위험에 위험을 올린다. 젓갈 등의 높은 염분 음식은 과다 섭취는 삼가한다. 고기와 생선 구이탄 고기와 생선 구이탄은 많이 섭취하면 발암 원인 최대한 피하자 햄 등의 가공 육류나 스테이크 등 가공 육류 소, 돼지의 양 등의 붉은 고기는 대장암의 위험을 높인다. 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콩 제품 등을 균형 있게 감자칩 등 아스파라균과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 감자 등을 고온 조리한 것은 주의가 필요 암 예방을 위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식품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12카조 우리가 가능한 암에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암을 막기 위한 새로운 12개조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12조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및 연구 방법에서 밝혀되는 근거에 따라 국립암연구센터 암예방검진연구센터가 집계한 것입니다. 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전체의 리스크가 약 1.5배 2. 타인의 담배 연기를 피하기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의 위험도 증가하게 3. 술은 적당히 마시면 하루 알코올량으로 환산하여 약 23g 정도 4. 균형 잡힌 식생활을 섭취 많으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도 치우치지 않는 식사 5. 짠 음식은 적어도 염분을 억제하는 것은 일본인에게 많은 위험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소금은 하루에 남성 9g, 여성 7.5g 미만 6. 야채와 과일은 풍부하게 야채과일 의한 예방효과는 식도암이나 폐암 등으로 보인다. 7. 적당히 운동 신체활동 운동량이 많으면 대장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낮다. 8. 적절한 체중 유지 중년시대 남성의 비미는 21-27 성숙시기 여성은 19-25의 범위가 되도록 체중을 조절한다. 일본인에 있어서는 서양과는 달리 비만과 암의 관계는 그다지 강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살이 너무 감염과 뇌출혈을 일으키는 쉬워진다. 9. 바이러스 나 세균의 감염 예방과 치료 바이러스 나 세균의 감염 예방과 조기 치료로 예방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하다. 일단 감염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 등의 검사를 10. 정기적으로 암검진을 1년 또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자 검진은 조기 발견에 유효하며 전암상태도 발견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일본인이 암검진을 받은 쪽이 좋은 3가지 이유 11. 신체 이상으로 깨달으면 즉시 진찰을 슬리밍, 창백, 빈혈이 있는 하혈이나 분비물이 있는 기침이 계속 식욕이 없는 등의 증상을 발견하면 주치의 등을 진찰한다. 12. 올바른 암정보 암을 아는 것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암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맞는 암 예방법을 안다.